제일 괜찮은 집만 전화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집들만 보여드릴 거고 지상층에 500에 40에 여기가 관리비 아까 말씀드렸던 8만원인데 도시가스까지 포함. 전기만 따로. 그래서 가스비를 한 1년에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뭐가 괜찮지? 그리고 아마 이거를 이 수납장 여기 두고 아마 위에 판 있을 거예요. 뒤에 있는 이 판 하면 책상처럼 쓸 수 있어요. 뒤에 판 있잖아요. 이거 판을 여기에 한쪽은 되고 한쪽은 이걸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판 올리면 책상처럼 분리도 되고 그리고 최근 최신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깔끔한 판으로 봐야죠. 2m 80에 3m 10 2m 80에 3m 10에 전자렌즈까지 돼 있고 한 5분이면 될 거 같아요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